모금공사대 팝콘, 빅빅 푸눈한 화보 촬영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. 좋은 일에 발벗고 나서 스타들, 바다씨도 보이고요. 다른데 특히 반가운 얼굴, 얼마 전 엄마가 된 박경림씨도 보였습니다. 이렇게 티셔츠 찍고 이러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런 거는 사회 악이다, 그런 얘기를 제외해서 하고 있었어요. 저렇게 김현진 씨처럼 키하면 안 된다. 입장은 여전하죠. 오고 가는 칭찬 속에 더욱 파괴해진 분위기. 그 분위기를 동참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 훈훈이